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영국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열겨졌던 보리스 잔슨 전 런던 시장이 총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오늘도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밝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대통령이 공동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보호무역주의와 인기영합 처세를 비난합니다. 힐러드 크린튼 후보에 대해서는 이메일 스캔들까지 타격 없이 지나가면 결국 기침 스캔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데일리비스트가 전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자살 폭발 테러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이시스 멤버가 된 아들을 구하려고 터키에 간 아버지가 터키공항 아이시스 자살 폭발로 숨졌습니다. 물건을 훔친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더운 여름 집들 텐트에서 살게 하는 미국 아버지가 있습니다. 최근 상당수의 미국 식당 인테리어는 공장 같아 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윈블던 테니슨 대회에서의 나이키 유니폼에 대한 논란 이어집니다. 나이트 가운이라면 몰라도 라고 불만하는 선수와 테니스 팬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이 미국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이제 7월 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부모님을 뵈러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자녀분들도 계실 테고 또 바쁜 자녀들을 만나러 가는 부모님들 비행기 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미국의 CIA 국장 또 정보국장 미국도 아이시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하는 발언들을 지금 의회 청문회에서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국제공항의 폭발범들 자살폭발범들은 세 명이 러시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러니까 다 그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젊은 그 아이시스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제가 터키가 지난 뭐 올 들어서 여섯 번 이런 그 테러를 당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섯 번이 아니라 지난 1년 사이에 다섯 번이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터키 공항의 테러 사건 이후에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국도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물론이고요. 터키 같은 나라는 유럽이면서도 무슬림 국가잖아요. 순위파가 강한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뭔가 분리해보려고 하는 분리주의자들 아이시스 모든 것들이 얽혀있어서 터키는 터키라고 하고 이 터키의 공항에서 숨진 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평화로운 나라의 아버지와 극도로 불안정한 나라의 아버지 그들의 고민은 어떻게 다른가 어차피 그 테러도 테러지만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미국식으로 즐거운 것부터 할까요? 아니면 애절한 것부터 할까요?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뉴멕시코의 아버지 스토리부터 전해드립니다. 뉴멕시코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스탄불 공항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아이시스 멤버인 아들입니다. 16살 된 아들이 물건을 자꾸 훔치는 겁니다. 여동생의 아이팟도 훔치고 다른 것들도 훔쳐서 그래서 부모가 이제 아들의 버릇을 손버릇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방에만 있도록 해보기도 했고 모든 전자기구를 다 압수해보기도 했고 카운슬링을 받아보기도 했고 했는데 아이가 계속 가족의 것을 훔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5월 23일부터 집들에 텐트를 쳐놓아왔습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주도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만 뉴멕시코의 따가운 빛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낮에는요. 아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다른 사람의 허락이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질 수 없다. 이 부모에게는 아들의 16살 아들의 손버릇이 너무나 너무나 큰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너 한번 에어컨디셔닝 바람 없이 견뎌봐라.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또 다른 숙제도 내줬습니다. 책을 5권을 읽고 5권에 대한 독후감이요. 리포트를 쓰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덥기 때문에 밤에는 집에서 또 자도록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먹는 것도 집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5월 23일인데 지금 며칠입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5권 책 못 읽었군요. 물론 뭐 학교도 다녀야지 되고 하니까요. 너무나 더워서 땀이 나고 또 벌레 때문에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들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라는 학생이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아버지의 나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힘들지만 책 5권 읽고 리포트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제 그 부모님들로서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지금 고민이고 실현인 겁니다.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떤 어른이 되지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이 더운 여름에 10대 청년이 텐트에서 지내는 것을 보고는 이웃집이 뭐 신고도 하고 불만도 하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미리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아이를 생활하게 할 때는 아동보호국의 여러 가지를 다 점검을 해서 법 위반인지 아닌지도 다 체크를 했고 우리가 그 아이에게서 박탈한 것은 이제 그 에어컨디셔닝밖에 없다. 밥도 주고 잠도 집에서 자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미국의 부모님들은 예전 같았으면요. 이런 것들을 아동학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뭔가 너무 관대하고 창의력을 키우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다 보니까 미국 아이들이 나중심적이고 미 미 미 미 미 미 미 센터드 된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부모님들은 요즘 좀 훈육 방법이 이렇게 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부모님들로서는 가장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웃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한때 추억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터키에서는요.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고 NPR 방송도 뉴욕타임스를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번에 터키 공항에 지금 42명이 현재 숨졌습니다. 터키 공항에 갔었던 한 아버지가 트위니지아의 군의관이에요. 굉장히 존경받는 실력 있는 군의관인데 이분이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나이가 지금 58살에 파피 베이유드라는 아버지가 26살에 아들을 만나려고 갔는데 이 아들이 아이시스와 조인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직접 갔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 사이에 스토리가 있죠. 터키에 있는 트위니지아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결국은 이 아들이 시리아 국경에 있는 이쪽 터키에 구류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이제 다 아버지가 터키에 가서 아들의 행방을 찾은 거예요. 찾고 나서 와이프도 같이 트위니지아에서부터 와서 아들을 만나러 그 타운으로 가기로 해서 문제의 공항에 이 아버지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의사거든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청년의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의사인데 공항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외아들이에요. 더군다나 기다리고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폭발 사건이 밤 10시가 지났잖아요. 그때 이제 그 폭발 사건이 나서 아버지는 결국 숨지고 만 겁니다. 이 아들이 올해 초에 어쨌든 트위니지아도 굉장히 복잡한 나라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중동의 봄, 중동의 민주화 이런 것을 얘기할 때 트위니지아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 아들이 올해 초에 집을 떠나면서 부모가 다 의사니까요. 스위스로 인턴십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아이시스에 조인하려고 집을 나간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 사이에 아들은 스위스로 가지 않고 프랑스를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이라크를 거쳐서 결국은 시리아로 가서 시리아의 아이시스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도착하고 3개월이군요. 3개월을 보고 시리아에 도착하고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젊은 26살에 이 청년이 생각했었던 그런 것이 기대와 달랐던 겁니다. 아이시스 멤버로서의 여러 가지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한 달 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알고는 아이시스라는 것은 싹 숨기고 집을 나갔지만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는 아들이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제가 지금 시리아에 아이시스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아버지가 이제 모든 일 다 중단을 하고 터키로 가서 터키 정부, 튜니지아 정부와 함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들을 국경 지역까지 아이시스 그곳에서 빼서 이제는 집으로 가는 일만 남은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숨지고 만 겁니다. 튜니지아도 이제 2011년부터는 너무나 복잡하고 젊은이들의 경우에도요. 이렇게 웬만큼 잘 살지 않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의사면은. 그런데도 아이시스 요원이 되는 데는 북아프리카 젊은이들이 너무나 표류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고 공부를 해도 일을 할 곳이 없고 이 외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의대 공부도 했고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가 되나 공부도 해보고 이 아이시스에 조인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속이고 집을 떠나기 전에는 비즈니스 공부를 하던 중이었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내 인생은 뭐지? 이게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됐지? 서구 사회와 우리 무슬림 종교의 차이는 뭐지?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시스에 조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또 얼마나 단어를 표현할 제가 길이 없네요. 이 어머니와 아들의 마음을. 아들이 극단주의자가 된 것에 굉장히 놀라워했지만 어쨌든 아들이 어디 있는 것인지를 찾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위해서라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아버지가 결국은 아들이 조인을 했었던 아이시스에 의해서 숨지고 말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익과 이 편한 치익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 후원입니다. 지금도 많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터키의 관계자들이 이번에 이스탄불 국제공항의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22명을 구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22명이 거의 젊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테러라는 것이 일어날 때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다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완전히 우리가 다 직업인으로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 전문가들이 주고 있는 그런 정보에 따라서 테러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충분한 판단을 해야 되고 한 국가의 지도자 일만으로는 안 되고요. 터키와 미국이 바다를 건너야지 되는데 미국 한 국가가 어떻게 터키의 일들 다른 나라의 시리아의 일들을 혼자 해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때로는 러시아와도 다 협상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러가 어디서 일어났다 하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세계의 증권시장이 흔들리고 증권시장이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리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거 뭐지? 뭔가 좀 확대했다가 나중에 낭패볼 것 같아 투자하지 않고 등등의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뭔지 모르는 이 세상 전반적인 곳에 퍼져 있는 아주 우울한 공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지 이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라는 후보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벵가지 리포트, 공화당의 리포트가 별로 힐러리 크린튼에게 타격을 주지 못했고 오늘 아침에도 보수 중에 보수 도널드 트럼프를 처음부터 강하게 지지했었던 드러지 리포트는 힐러리 크린튼의 기침 연대기라는 것까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힐러리 크린튼이 어디 가서 연설할 때 길게 연설하면 기침을 상당히 심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연설을 짧게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곳에서 연설을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그만큼 지금 공화당이나 힐러리 크린튼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피곤해서 기침을 할 수도 있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모든 상황을 넥스트 벵가지 스캔들은 기침 스캔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3개국의 정상에서 Three Amigos Summit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무역이라든가 이민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려고 만났던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통령, 총리, 대통령이 전부 포커스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거의 후보인 것이죠. 현재로서는 이게 뒀습니다. 그래서 보라구바마 대통령이 말하기를 무역 정책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어렵지 안 어렵겠어요. 한 가족에서 가족이 점심 먹으러 가는데 한 4명이 함께 가면 어느 식당으로 가지도 이게 잘 정해지지 않고 국가 내부에서의 이런 무역 정책도 주마다 다르고 어려운데 국가와 국가 간의 것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런 한 나라가 세계를 향한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 게 현실이다. 21세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어제 그제였었죠. 경제 연설에서 반세계화를 강조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요. 기후변화 같은 것이 있잖아요.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2025년경이면 북미주 자유무역협정 등등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의 반은 에너지의 전체적인 북미주의 에너지의 반은 재생에너지에서 나온다. 이게 한 국가가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타 북미주 자유무역협정 같은 것도 처음에 가장 완전하다고 해서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가고 국가가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약이라든가 화장품, 또 고무, 강철업계, 전자기계, 기간산업, 내추럴 게스 보완을 해나가는 거죠. 처음에도 완전한 게 없고 끝에도 완전한 것이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인기영합, 보호무역주의, 외국인 혐오 그 이상이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세 나라 정상이 모두. 아마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역협상이라는 것을 나프타가 됐던 TPT가 됐던 TPT는 아직 시행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미국에 유리하게 하지 않으면 나 그거 다 없애버리겠다. 그게 그런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게임하고 놀다가 소꿉장난하다가 아니면 줄넘기나 술래잡기 하다가 룰을 룰을 어떻게 머리카락만 보여도 그건 잘 찾은 거야에서 머리카락 보이는 것은 안 찾은 거야. 이게 내가 원한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술래잡기 나는 이제 너하고 안 해. 5년 동안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행위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 무역협상이 이미 국가와 국가 간에 이뤄졌었던 것을 철회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처방 자체가 잘못된 약이고 또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현재 현대는 로컬 마켓에서만 돌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요. 아예 그 멕시코의 대통령은 히틀러나 무슬루니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유를 했고 역시 그 캐나다의 총리도 공포와 분열을 퍼뜨리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더더욱이 국가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 지역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펜실베니아와 지금 또 예전에 뉴멕시코 텍사스와 지금 인구들이 소수인종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인종 하면 아직까지는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에 많이 기울잖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도널드 트럼프가 알기 때문에 세계화 같은 것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백인 제조업에서 일하던 근로자라든가요. 특히 남자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포커스를 두고 지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지금 연결이 되고 적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민주당을 많이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시건이라든가 펜실베니아 정도는 도널드 트럼프가 엿볼 수도 있는 그런 지역으로 불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다른 나라로 많이 가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직업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벤가지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 힐러리 크린턴이 국무장관일 때 뭔가를 잘못해서 미국인 사상자를 냈다 하는 공화당의 보고서는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무장관이 빌 크린턴 대통령과 공항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법무장관은 이제 정부 여객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을 했고 전 대통령은 그 공항에서 떠나려고 여기가 어디였나요. 애리조나였군요. 애리조나에서 만났으니까 서로 다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민주당이고 세이 하이 하이 하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공화당 측에서 국무부도 그렇고 FBI도 힐러리 크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는 부서의 최고 헤드가 왜 그 조사를 당하는 남편 그리고 캠페인을 가장 활발하게 와이프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캠페이너와 얘기를 하느냐 뭐 이메일 얘기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레타 린치와 빌 크린턴 대통령은 우리 빌 크린턴 크린턴 가문의 손주들 얘기를 했고 골프를 좋아하니까요. 빌 크린턴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 이메일에 이 자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괜히 이제 괜히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세이 하이 바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것 보면 보통 사람 너무 편안하게 살아요. 공항에서 멀리 공항에서 서로 자신들의 동네도 아닌 데서 만났으면 아 허가하는 게 당연한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사이에 후마 아버딘이라는 힐러리 크린턴의 선거 공동 책임자 이면서 퍼스트 레디였을 때부터 인턴으로 일해왔었던 그리고 그 남편의 섹스팅 스캔들도 겪었던 후마 아버딘이 어제 그제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뭐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다 나의 보스 힐러리 크린턴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보다도 어쩌면 이 내용이 더 큰 스캔들이 될 수도 있다. 오늘 그 데일리비스트의 그 편집인이 로이드 그로브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힐러리 크린턴의 기침이 새로운 뱅가지가 될까 그 리비아 영사관 폭발 사건 뱅가지 스캔들이 될까 하는 겁니다. 기침을 너무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모든 스캔들에서 다 힐러리 크린턴을 내려놓는데 실패를 하면 도널드 트럼프 측 공화당 측에서 기침 스캔들을 강하게 들고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치가 얼마나 얼마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얼마나 가장 고도로 세련된 것 같으면서도 치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후보들의 건강증명서 같은 것들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는 전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힐러리 크린턴이 68살 도널드 트럼프가 70살인데 맨날 힘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스테미노가 없어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어디가 아프다는 것처럼 큰 질병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역시 아주 보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인 데일리 콜러의 터커 칼슨 같은 사람도 박스 뉴스 같은데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힐러리 크린턴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25년 지난 25년 동안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내가 열심히 쭉 그 팔로우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로 기침을 심각하게 하는 그 대통령 후보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드러지 리포트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런 그 헤드라인이 있어요. 힐러리 크린턴의 기침 연배기 그래서 비디오도 쫙 있고요. 뭐 기사들도 있고 그 기사는 물론 그 보수적인 그 매체에서만 쓴 것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같은 것도 다 링크를 수십 개를 해놨는데 드러지 리포트는 2007년부터 계속 힐러리 크린턴의 기침을 얘기를 해오는 그 미디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힐러리 크린턴이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연설 도중에 기침을 했어요. 그 비디오를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고 그 밖에도 그 아주 그 보수적인 그 매체들인 뭐 위클리 스탠다드라든가 워싱턴 그 프리비컨이라든가 뭐 뭐 그런 등등의 심지어는 아주 진보적이고 힐러리 크린턴을 지지하는 살롱 같은 매체도 힐러리 크린턴의 기침 그 연대기를 쭉 그 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되면 기침 스캔들이 날 수도 있다. 힐러리 크린턴은 지난 4, 50년 동안 처음에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공화당으로부터 수많은 음모론에 시달렸고 조사를 받았고 부동산 스캔들도 그렇고요. 와이드 워로 부동산 스캔들도 그렇고 뭐 백악관의 법률 자문이 자살을 한 무슨 박스였었죠. 비세테 박스던가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조사를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루머로 끝난 것은 아니고 다 철저한 조사를 받은 결과 일부는 어떤 부분에 약간의 그런 오버랩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게 법 위반은 아니다 하는 판결도 받기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메일 스캔들까지 이메일 스캔들은 진행 중입니다만 맨가지 폭발 스캔들도 넘어갔는데도 안된다면 기침 스캔들을 간다고 하니까 글쎄요. 그 정도 되면 힐러리 퀸튼이 건강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잠시 뒤에는 정말 놀랄만한 발표였어요. 보리스 조한슨 전 런던 시장 하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뉴스에 관심이 있었다면 영국의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 블랙시트를 주도했었던 사람 해서 차기 총리로 지목됐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총리 선거에 안 나간다고 말하거든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 식당에 가보면 아주 근사한 식당도 마치 산업 일꾼들이 밥을 먹는 공장처럼 해놓는다. 왜 그럴까 오늘 아침 NPR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센세이셔널한 도중하차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부터 탈퇴해야지 이러이러한 것이 좋다 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투표를 그렇게 했고 이제 총리에 나갈 것으로 보였던 보리스 존슨이 총리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보수당이잖아요. 원래는 데이비 카메룬 물러나는 총리가 본인을 조금 어느 정도는 지지해 줄 생각을 했었는가 봅니다. 그러다가 지금 마음을 바꿨어요. 데이비 카메룬이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을 것 같다 하니까 같은 당내에서 결국은 다른 정치인들을 총리가 이끌어 가야지 되잖아요. 보수당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감을 잡고 그리고는 나가지 않겠다 그게 아마 데드라인이 이미 데드라인 지났나요? 아니면 데드라인 즈음인가요? 같은 당의 지금 재무장관인 여자 총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테레사 메이가 지금 아마 나갈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 존슨은 옥스포드에서 공부한 역사학자예요. 작가이기도 하고 저널리스트이기도 한데 투표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굉장히 그를 비난했죠. 뭔가가 될 줄 알고 투표를 했는데 알고보니까 나한테 주는 것도 없이 혜택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원래 썼던 공약 비슷한 그런 것에서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이거 뭐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리스 보리스 하잖아요.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총시장을 굉장히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발언하는 내용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상당히 도널드 트럼프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오늘도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대단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설에 영국 정부청사 영국 국기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라든가 아니면 더 마음이나 머리를 쳐주는 그런 부분들도 한 문장도 없어요. 다만 국민투표는 민주주의 실천 과정이었고 해서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럽연합 탈퇴는 어두운 결정이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지금 세계 국가별로 경제 분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잖아요. 게다 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계 상임이사국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인종 민주주의라는 것 또 이제 부에 있어서나 문화나 번영 역시 영국은 스틸 그레이트한 컨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불확실성이 있죠.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야지 되는 것 그리고 이유가 유럽연합이 불필요하게 지금 나가겠다고 하니까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불필요한 서두름이 있는 것 이것도 이제 불확실성의 어떠한 그림자를 들이워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 낙관할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단지 보수당이 리더십을 보일 때 새로 총리도 선출하고 해서 뭔가 하나의 이유 마켓보다는 더 큰 마켓을 상대로 나가는 것 그리고 과연 이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만큼 영국이 뭐를 경제적으로 득을 받는가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고 나면 유럽은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또 보수당이 집권당이 그런 의문에 답을 할 책임이 있고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필요하고 결국은 훌륭한 나라의 대단한 미래다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사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혼돈하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LA를 포함해서 미국의 런던 미국의 런던이래요 미국에도 리틀 런던 있나요 리틀 도쿄처럼 어디인가 있겠죠 리틀 소말리아도 있던데요 리틀 쿠바도 어디죠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식당에 가면 오늘 NPR 방송에 누군가가 보도를 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비싼 메뉴도 요즘은 로컬 거다 하고 강조한다는 거 두 번째는 공장처럼요 위에서 긴 줄이에서 전구가 그대로 별로 몸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죠 강철 벽돌이거나 시멘트 벽 말하자면 산업시대 공장에서 밥을 먹는 것 같은 이게 디자인인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원래는 2007년부터 유행했는데 경기 불황이 되니까 식당을 열려는 사람들도 돈 쓰는 것을 조심하고 흰색 테이블 크로스도 쓰지 않고 싸게 드리면서도 이게 또 어떤 액센트만 주면 굉장히 그 미적이다 현대적인 감각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인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것 접근하기 편한 것 너무 거창한데 저 싫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메뉴도 칠판에 쓰는 것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하는 게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 돈이 뭐 어디에는 많이 쌓였다고 나는 없지만 그렇다곤 하는데 뭔가 잃어버렸어 뭘 잃어버렸을까 과거 과거의 어떤 시점 하면서 19세기의 의류 공장 하면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처럼 도 보이고 뭐 또 돈도 경제적으로 절약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한다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LED 쓰는 곳 많잖아요 식당도 디자인도 패션처럼 이 사이클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오늘 MPR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전통을 지키는 식당도 좋아요 제가 몇 주일 전에 2, 3주일 전에 헐리우드 블루버드에 있는 무소 앤 프랭크 그릴이라는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1919년도에 오픈했던 식당이에요 그래서 그 식당에는 1957년부터 웨이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메뉴를 그대로 서버하고 요즘 공장식 식당과는 달리 다 두 사람이 앉는데도 부스식으로 빨간 색깔 부스가 돼 있고 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뭐 전통은 전통대로 유지하고요 그리고 그 식당이 체인도 아닌데 그 웨이터로 일하시는 분들은 노조가 있어서요 식당 종업원들이 저 혼자 벌어서 우리 집 먹고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잠시 뒤에는 여자는 왜 테니스를 칠 때 스커트를 입어야지 되죠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뉴욕타임즈가 이 내용을 보도하고 나서 다른 매체들도 전부 전하고 있는데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한마디로 지금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27일에 개막을 해서 이제 10일에 폐막을 하잖아요 여성들 의상의 불편함입니다 나이키가 나이키가 유니폼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윈블던이 흰색도 어프 흰색도 안되고 크림색도 안되고 운동화까지 다 하얀 색깔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것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10대 소녀들이 위에 목만 살짝 걸쳐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짧은 스커트인데요 주름져서 밑으로 내려가면 쫙 아 그거네요 마릴린 몬노의 지하철 역 앞에서 쫙 퍼지는 것 그런데 마릴린 몬노 것보다 훨씬 짧은 것이요 겨우 그냥 엉덩이 가릴랑 말랑하는 그 정도의 것이 유니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불편하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 하얀색 레깅스를 입고 어떤 선수는 테니스 공 치는데 쫙 360도로 퍼지니까 긴 팔 셔츠를 입어서 딱 그것을 가라앉히고 나이키는 시원하고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선수들은 그 옷을 선전하는 선수 아니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 그 불만을 하고요 속옷도 막 흰색 입어야지 되고 이러잖아요 아무튼 이 윈블더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심지어는 그 세레나 윌리암스 같은 경우도 그 유명한 그 나이키 그 스폰서를 받은 그런 선수인데도 그대로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뭐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여성들은 테니스 할 때 남자들은 남자들 테니스 선수들 다 뭐 다리 예쁘게 가꾸고 쉐이브 다 하고 나오고 털 한 개도 없고 그렇던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자 선수들만 왜 그렇게 짧은 스컬트를 입어야지 되고 당연히 알고 계시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사실 이게 그 아이스 스케이팅 하고는 다르잖아요 아이스 스케이팅은 그 아름다움 그 자체도 판사라네요 심판이 점수에 고려를 하는데 테니스는 그게 아닌데 스코어 테크닉 힘 이런 것으로 하는 건데 여자들을 꼭 윈블던 테니스 이렇게 스커트를 입히고 하는 것들 자체가 뭐 이게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스커트가 편하다고 하는 스커트가 좋으면 점수 잘 내리려면 남자도 스커트 입어야죠 그리고 스커트가 편하고 좋으면 여자 선수들이 세계 테니스 선수들이 연습할 때 왜 반바지 입습니까 스커트 안 입고 해서 슬레이트의 한 여자 기자는 나이키의 이번 윈블던 드레스는 나이트 가운이라면 뭐 좀 귀여웠겠는데 이게 테니스 아웃핏으로서는 아니지 기능도 아니고 이거 뭐야 그런데 선수들이 거부하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닐지 테고요 선수들도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하면은 또 광고 광고 모델로 나가서 돈도 많이 받고 결국은 여자의 몸은 테니스 선수라도 굉장히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저는 테니스는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짧게 입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 왜 이렇게 화내나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나이키의 이 옷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 테니스 선수가 여자가 아주 굉장히 스트롱하고 하면은 간이 아프지 않다고 버들까지 갖지 않다고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의심들도 하고요 여자로서 아주 현명하게 살아가기는 남자보다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 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나이키의 윈블던 테니스 유니폼은 그런데 미스틴 USA는요 이제 다음 다음 대회부터 수영복 심사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여성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운동복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다음 대회가 7월에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강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